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아유, 활기차다.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이 잤어요. 일화 같다, 일화. 회복됐나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 달 만에 보는 거죠? 한 달이나 됐구나. 3주? 3주 만에 봐요. 두 분은 좀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범레님이랑 하몽님? 가을방학 제대로 즐겼죠.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전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 다녀왔습니다. 다들 어디 막 다녀오셨네.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결같네요.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지. 맞아, 맞아. 제가 지켰어요. 몽골 먼저 얘기해볼까요? 몽골은 이야기하면... 몽골에 있는 하몽특파. 네, 여기는 몽골인데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도 없는데 한 번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기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은 진짜 시력이 6인가요? 그건 약간 속설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낙타 탔어요, 낙타? 낙타 탔고, 말도 탔고, 독수리도 들어보고... 진짜로? 독수리 들고 사진 찍는 게 있어요. 한 2,500원 주면... 포토존이에요? 1분 찍을 수 있어요. 대박이다. 그러면 장을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면 애가 날갯짓을 하는 거지. 그거를 또 사진 찍기도 하고... 독수리가 안 좋아요? 독수리... 차분합니다. 잘 앉아 있어요. 똑똑한가 봐. 안누님보다 얌전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말을 안 해요. 신고하냐. 계속 얘기 한 번 다시 하고... 몽골은 여기까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시죠. 네, 저는 일주일 동안 프랑스 파리랑 근교에 좀 있다가 왔습니다. 와이프랑 갔다 왔는데 뭐, 물랑루즈라는 유명한 프랑스 극장이 있어요. 좀 유서 깊은. 극장 이름이에요? 네, 동명의 영화도 있죠, 물랑루즈라는. 거기서 뭐 디너쇼까지는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9시쯤 해서 이제 술 한 잔 하면서 와인 마시면서 보낸 쇼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쇼였어요. 왜요? 이런 쇼는 한국에선 할 수 없겠구나 싶은 쇼를 들어왔어요. 센세이션... 아, 센세이션... 와이프가 예매를 했거든요. 와이프가 땅을 치고 후회했죠. 왜, 왜, 왜? 어, 뭐 여성 단원이 한 20명, 30명 나오고 남성 단원도 한 20명, 30명 나오는데 여성 단원이 상의를 입지 않습니다. 진짜 아예 안 입어요? 아예 안 입어요. 아... 나는 살면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20명이 전부? 초고도? 초고도 아니고요? 20명이 전부? 그냥 자연 그대로. 대박이다. 상의만. 상의만. 남자는? 남자도. 하의는 입고 있는데 하의도 거의 수영복 혹은 속옷이라고 할 정도의 것들이고 서커스에 준하는 쇼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근데 왜 상의를 벗었지? 몰라요.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모르겠어요. 일단 벗고 시작하는구나. 처음에는 입고 나와요. 그러다 벗어요? 그러면서 막 서커스 하듯이 춤을 추고 신나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쇼인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대박이다. 20명의 동시에. 율무에 맞춰서 뭐지?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상의, 마지막 상의를 딱 벗는 순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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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몰라. 나랑 와이프는 그대로 얼었어. 대박이다. 침꼴깍. 여기서 무슨 리액션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진짜요? 네, 오늘은 제가 발제를 맡았고요. 여기요. 물랑루즈 시작할 때 같은 느낌으로 이 말한 말이야. 언니님 뒤로 기대셨어요. 기지개 펴고 있어. 소리도 다 나오게. 네, 오늘은 제가 발제를 맡았고요. 오늘의 주제는 항생제입니다. 갑자기 항생제. 사실 항생제는 제가 결방특집으로 할까 했었던 주제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좀 방대해서 이번에 주제를 넣어봤어요. 한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약이지 않나요? 그쵸.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생제만 있으면? 아니, 우리 약간 어딜 아프든, 어느 병원을 가든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그것만 받아오잖아요. 감기가 걸려도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배가 아파도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진통제나 소염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항생제가 뭐 하는 건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어. 맞아요, 맞아요. 진통제는 뭐 개보린을 포함해서. 타이레놀도 유명하고. 소염제도 염증을 완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항생제는 뭐죠? 약간 소독제 같은 느낌? 알코올성 같은? 항생제가? 약간 생물학적인 소독제 같은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항생제는 제가 옛날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항생제의 사용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고. 거기다 플러스 네이버 지식인의 필두로 저희가 인터넷에서 의학 지식을 쉽게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서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나 오해 혹은 괴담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항생제를 자주 먹게 되는 사람으로서 이거 이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싶었고. 아느님 왜 항생제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병원을 가게 되면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항생제가 독하다더라. 이거 일주일 치를 진짜 다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많고. 저 스스로도 그냥 임의로 휴약하면 안 되나? 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항생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들어봅시다. 약간 건강을 위한 주제군요. 네,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우선 2015년 기준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1등입니다. 압도적 1등이에요? 아니면... 이탈리아랑 거의 공동 1등인데... 아, 근처한 차이요. 왜 그럴까? 네, 네, 네. 1인당 투약 비율 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루에 1,000명당 31.5명이 처방을 받아요. 항생제 사용량. 하루에? 그러니까 이 수치를 분석을 하면... 그거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죠. 3%가 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꼴찌가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은 반 정도. 우리나라의 수치의 반 정도를 처방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많네. 1%가 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랑 이탈리아가 거의 1, 2등에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등의 나라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좀 의외였어요. 반도라는 공통점이 있나? 산면이 바다라는... 자, 우리나라는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 내과를 쉽게 방문을 하고요.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항생제를 일주일을 처방을 받았는데 항생제가 많이 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끝까지 다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 항생제 3, 4일 정도 먹었는데 저 이제 약 그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 혹은 약을 저번에 남겼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증상이 나왔어요. 임의로 그때 그 약을 다시 복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일단 항생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오늘 항생제가 정확히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항생제의 개념, 오해와 진실, 그리고 부작용, 위험성,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정확한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저도 뭐 하는지 모르... 무슨 약인지 모르는데 처방은 진짜 많이 받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제 의사가 처방해줬으니까 빈번하게 되게 먹고 있고 근데 너무 무지했다 이런 느낌이 시작부터 좀 드네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사실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항생제가 유난히 말이 많은 약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흔하게 먹기도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몸에 안 좋다더라. 막연하게 뭐 안 좋은 세균과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더라. 뭐 이런 괴담들 혹은 오해들이 많은데 그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오늘 차근차근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생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생은 공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명체를 혹은 생물을 잘 생존할 수 없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세균을 죽이는 약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근데 항생제랑 항균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는 미생물 혹은 곰팡이나 세균 같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이 물질로 다른 미생물의 생존을 방해하는 게 바로 항생물질인데 항균제는 똑같은 효과를 지녔으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품을 얘기해요. 세균을 다 어쨌든 죽인다는 얘기죠? 세균을 죽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생제와 항균제의 차이점은 세균은 죽이는 건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개를 자연의 어떤 물질에서 취득을 했냐 아니면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냐 화학적으로 가져왔냐. 그 차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게 항생제인가? 페니실린? 네, 맞아요. 그게 항생제 1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생제는 페니실린. 뭔가 제 머릿속 마인드맵에 그렇게 있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어. 푸른 곰팡이에서 채취했다는 1세대 항생제 그거. 오, 정확합니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오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릴 건데 그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항생물질은 현대의학에서 결핵이나 폐렴, 수막염, 폐혈증, 매독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이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항생제가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항생제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 신이 주신 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 정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항생제는 사람의 몸에 침입한 세균을 내쫓기 위해서인데 이게 세균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 사람의 원래 몸에 있던 세포들까지 죽여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의 메커니즘은 세균에게는 맹독으로 작용을 하지만 우리 사람의 인체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부작용들은 당연히 있게 돼서 사실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항생제. 항생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범린님이 말씀하신 그 페니슐린을 얘기를 할 거예요. 최초의 항생물질은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아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밍이 황색 포도 상구균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용기에 실수로 푸른 곰팡이가 섞여 들어갔대요. 그런데 푸른 곰팡이 주위에 세균이 생존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한 플레밍이 아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존을 방해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물질을 페니슐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 무렵부터 이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꽤 오래 걸렸네요. 28년에 발견해서 43년에...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최초로 발견된 사례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는 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전까지는 세균 감염이 되면요.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는데 이 기적의 약 페니슐린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슐린이 20세기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페니슐린이 발견되고 나서 다른 미생물, 곰팡이, 이 푸른 곰팡이를 제외한 다른 미생물에서도 또 어떤 항생물질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생물질들을 화학적으로 계량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등 이런 작업들을 걸쳐서 다양한 항생물질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요. 현재 사용되는 항생물질은 약 100여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균이 분열할 때 세포벽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유형의 항생제가 있습니다. 세포벽이 생기는 걸 방해한다?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세균들이 분열하고 세포벽이 생기고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균이 단백질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균이 분열할 때 DNA의 복제를 방해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약의 효력이 발휘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생존을 못하게 이제 자꾸... 네. 맞아요. 세포가 계속 번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항생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 거를 죽인다기보다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맞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세균도 제한되어 있고요. 혹은 광범위한 세균에 효과가 있는 약도 있고요. 특정 세균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약, 즉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항생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본 글인데 여행 커뮤니티에서 커플이 보라카이 혹은 세부를 놀러 갔는데 이제 거기 물이 좀 더럽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방광염 이런 게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방광염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항생제 있으신 분 있으면 도와달라는 글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댓글에 항생제라고 다 같지 않음을 꼭 병원에 처방을 받으라라고 아주 좋은 댓글 달려 있었는데 저희가 항생제는 다 같은 항생제라고 생각하다 보니 대부분 항생제가 필요한 염증들 혹은 병들에 아무 항생제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생제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세균이 다 다르니까 꼭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항생제가 그런 여러 가지 항생물질들을 통칭하는 이름일 뿐이지 항생제라는 약을 먹으면 항균 이런 효과가 절대적으로 다 생기는 건 아닌 거네요. 모든 케이스에 따라서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이 걸려있는 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똑같은 병이더라도 증상이 다르면 또 항생제가 다르게 처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나이, 키, 몸무게 등에 따라서도 의사가 항생제를 다르게 처방하기 때문에 혼자서 임의로 항생제를 구해서 드시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생제가 아니더라도 저도 예전에 손목이랑 무릎이 같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손목이 좀 먼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있었어요. 손목 염증 진통제를 먹고 있었는데 무릎이 아파서 이제 손목은 다 낫고 먹던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의사쌤이 아 그 약은 손목에 있는 통증만 잡는 약이래요. 신기하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먹는 그 진통제였을 거 아니에요. 약인데, 알약인데. 근데 그게 작용하는 부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때 좀 방금 안내님 말씀하신 걸 좀 몸소 깨달았어요. 이게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약이더라도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어떤 지금 상태냐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걸 좀 몸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는 감기와 항생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이가 고열이 오거나 혹은 감기 증상이 왔을 때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환자가 직접 처방을 원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 감기에 걸렸다가 항생제를 처방받고 감기가 자연히 나은 것을 항생제 때문에 나았다라고 착각해서 항생제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감기는 항생제가 소용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감기는 80%에서 90%가 원인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세균은 말 그대로 세포입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을 하고요. 그래서 항생물질의 효과를 받아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세포 분열처럼 자력으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복사를 하면서 퍼져 나가는 게 바이러스인데 항생물질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러스의 구조는 뭐예요? 고등학교 생물체계 보면 포크처럼 생긴 포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정다면체처럼 생긴 거에 다리가 이렇게 가닥가닥 달려있는 바이러스의 모형이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세포를 숙주로 해서 번식할 때 같이 진짜 생겨나는 형태고 그 자체로는 세포가 아니다. 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죠. 구조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어쨌든 감기가 이제 80% 혹은 90% 정도가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그러면 세균을 죽이는 약인 이 항생물질은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카더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에도 감기의 효능을 발휘하는 약은 없다고 하고요. 기침과 콧물이란 증상을 억제하는 약이 존재할 뿐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다들 감기 들었을 때 항생제 먹으세요? 그건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쌤이 처방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방해 준 대로 먹는 거죠. 우리가 뭐 먹어야지 먹으라는데. 근데 그게 독감 같은 거는 말고 그냥 일반 그냥 콜록콜록하는 감기를 말하는 거죠? 아, 네네. 독감은 바이러스죠. 그렇죠. 저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감기는 웬만하면 혼자 이겨내는데 가끔 증상이 너무 심해서 괴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감기가 왔는데 진짜 침 삼킬 때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아서 생활이 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그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으러 갑니다. 그 정도면 감기의 번주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편도염 아니에요? 그렇게 편도염으로 번지는 거겠죠? 그 감기의 증상이 조금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심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감기는 며칠 안에 치료가 되는데 코나 목 등에 가끔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생물질은 필요하지 않다고 감염증을 연구하는 일본의 대학원의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균은 항생물질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래도 그렇게 세균이 감염됐을지라도 항생물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감기랑 페렴이 사실 증상이 비슷해서 의사들도 바로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페렴이었다라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생물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혹은 만일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항생물질을 처방하거나 찾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고요. 넘어가서 항생물질은 세포분열에 의한 증식을 방해해서 그 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가 가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항생물질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아까 독감 얘기하셨는데 타미플루처럼 인플루엔자의 약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제의 종류입니다. 이 밖에도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바이러스 등에도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있기는 하지만 항생물질에 비해서 항바이러스제는 효과가 있는 약들이 아직은 적다라고 합니다. 이제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의사분들은 감기 환자한테 항생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80%에서 90%는 바이러스 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에서 10% 정도는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처방한다라는 명목이 가장 강하죠.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가, 일본의 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그런 목적으로 처방하는 항생제는 득보다 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항생제 처방을 줄여야 한다고 가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항생제 처방을 아주아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면 감기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은 무슨 병?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죠? 감기가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 정도는?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성이고 독감같이 다른 병일 경우에는 세균 감염일 수도 있고 독감이 바이러스성이라고? 독감도 바이러스. 감기는 80-90%가 바이러스고 그러면 세균으로 생기는 병은? 폐렴? 폐렴으로 넘어가거나 결핵. 염증들. 그쪽에 10%, 20%를 막으려고 항생제를 준다? 사실 이게 결핵에서도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예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었다. 이러면 항생제 처방이 필요했었던 건데 아직 폐렴인 게 확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생제가 우선 부작용도 심하고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뭐 때문에 아픈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감기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 그런데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다 하면 항생제 처방이 맞아요. 다시 돌아가서 항생물질의 오남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물질의 오남용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약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요. 약제 내성균이 만연해하는 상태를 불러오게 되는 게 바로 항생물질의 불필요한 남용입니다. 저도 최근에 항생제를 한 일주일 정도 먹었었는데 설사가 위장장애가 진짜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약을 바꿔도 받는데도 계속 설사가 나와서 유산균을 하루에 3번씩 복용을 했었는데 항생제에 불필요한 남용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기의 항생물질을 처방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라고 감기의 80-90%가 바이러스성인데 10에서 그럼 20%는 세균 등이 원인일 테니까 일단은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생물질로 감기의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감기가 악화되어야 폐렴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없고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설사나 복통,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일본 고베 대학원 이와다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설사 같은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위장장애인데 이게 항생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항생제가 좋은 세균까지도 다 죽이는데 장 내에 원래는 세균이 조금밖에 없었던 유해균들이죠.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설사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생물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감기에 항생물질을 처방하는 게 흔히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등지에는 처방전 없이 항생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나라는 항생물질을 농업이나 축산업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항생물질의 절반 이상이 동물용인 거예요. 그래서 소나 돼지, 닭에 약제 내선균이 만연하게 되면 그건 결국 먹는 인간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항생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지만 항생제를 하수구에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은 항생제를. 이렇게 되면 이제 물에 항생제가 퍼지게 되고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휴지에 잘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의 종류에 무관하게 처방받은 약이 남았을 때 약국으로 반납하라 뭐 이런 얘기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쟁여놨다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디에 버려도 안 되니까 약국에 차라리 돌려줘라 뭐 이렇게 공익광고처럼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약제 내선균이라는 말 그대로 약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세균이 약제 내선균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항생물질이 듣지 않는 심각한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게 애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를 버티고 살아남아서 강해진 거예요? 아니면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애가 뭔가 이렇게 계속 자기 번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연 상태 그대로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중에 소수의 이 약의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있어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세균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특정한 세균들이 번식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위협이 될 정도로 갑자기 증식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그래서 그냥 소수인체로 항상 자연계에 이렇게 번식해 있다가 우리 몸에 항생물질을 투여했는데 다른 세균은 다 죽었는데 그 특정한 세균들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질서가 깨졌네. 네. 얘네가 너무 지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카우스네 카우스. 생존에 유리해지고 이제 몸에는 그 세균만이 남아져 있어서 그 세균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이러한 내성균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항생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섞어서 복수 종류의 항생물질도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다재내성 세균도 이제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감염 대책실장인 요시다 교수는 세균의 약재 내성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항생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항생물질의 표적이 되는 자신의 단백질의 형태를 바꾸어서 약의 공격을 피하는 애들도 있고요. 세 번째, 항생물질이 세균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세포에 들어온 항생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진 애들은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약재 내성균이 나타나는지 항생물질을 사용하면 왜 이런 약재 내성균이 몸 안에서 만연하게 되는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자연상태 그대로에 있을 때는 그 약재 내성을 가진 개체가 주변에 항생물질이 없는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에서 소수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병원 내부나 항생물질이 자주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그 내성균이 보통 개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장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내성균만 남게 되어서 보통의 개체가 사라진 만큼 이 내성균들이 본격적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적으로는 자연선택에 따른 다른 생물의 진화 같은 이유인데 항생물질의 존재라는 특수한 환경과 세균의 세대교체 사이클이 빠르기에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빨리 얘네가 번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항생물질이 발견되고 그 약에 대한 내성균이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지금까지 다양한 항생물질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사용되고 몇 년 이내에 내성균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페니실린의 경우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기도 전에 내성균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성균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골치 아픈 성질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성균 안에는 플라스미드라는 그 내성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균은 약제 내성을 가지지 않은 다른 세균에 이 플라스미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성이 없는 다른 세균에도 내성을 일으키는 DNA를 전달해서 다른 세균까지도 내성균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플라스미드를 이식한다는 얘기예요? 전달한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전달이나 이식이나 단어만 다른 거지만 어떻게 갑자기 전달하지? 그거를? 유전자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번식을 하면서 플라스미드가 있는 물질, 없는 물질이 같이 세균끼리 번식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자소는 플라스미드도 갖고 있고 원래 균의 성질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복제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또 몰랐던 게 아예 플라스미드라는 물질이 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가 있으면 어떤 세균 물질이든지 다 내성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게 유전자라는 얘기죠? 플라스미드는? 네. 플라스미드라는 DNA이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세균이 이제 하몽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성, 그 어떤 특정한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고 이 플라스미드를 아. 그러니까 세균의 DNA 일부의 플라스미드라는 부위가 있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어. 그렇죠. 그렇죠.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세균 안에 이런 DNA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제가 살아남았으니까 네.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일반 세균에도 복제해서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내성균들이 몸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다 세균이 몸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한 상태에서는 질병으로 번지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살아있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약한 세균이 조금만 들어와도 위중한 증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됐는데 면역력 약한 사람이 그 세균이 참 운이 없게도 약제 내성균이더라. 그러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맞는 약을 찾아야 되거나 혹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서 약제 내성균을 감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병원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약제 내성균에 감염이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얼마나 위험하냐면 2013년 약제 내성균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70만 명이 사망했고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2050년에는 약 천만 명이 희생되어 현재 암에 의한 사망자 수를 웃돌 것이라고 영국에 저명한 경제학자 침오니리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대요? 갑자기? 2050년까지 천만 명? 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되면 또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데 근데 항상 의학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병원 내 감염 방지 대책 수립에 되게 몰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 자체에서 발견된 내성균이 크지 않고요. 일본은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가 치료를 받고 환자가 고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그때는 내성균의 존재를 염두해두고 주의깊게 대응해야 하는 등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내성균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 유전자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걔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미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죽일 수 없는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들러서 병균이 다른 사람한테 옮으면 그 사람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성을 가진 세균을 가지게 되니까 아까 플라스미드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특정한 이름을 가진 유전자 하나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런 애가 성질을 가진 유전자들을 전부 이제 통칭해서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건지 근데 약마다 내성균이 다 달라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항생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세펜계, 퀴놀론계, 페니슐린계 굉장히 많은데 이 약마다 그 약제 내성균의 존재가 당연히 다르고요. 문제는 뭐냐면 약을 막 바꿔서 투여해도 죽지 않은 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항생제, 지금 개발된 어떤 항생제도 죽일 수 없는 약제 내성균이 생기고 그게 퍼진다면 이제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야 합니다. 카우스가 오는 거예요. 여기 플라스미드는 그럼 되게 상대적인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세균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듯이 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마다 플라스미드의 유전자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이제 더 내성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플라스미드가 지금 절대적인 어떤 이름을 가진 뭐라고 할까 고유 명사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내성을 갖겠다는 유전자에 그런 무슨 염기 서열이 이렇게 있으면 특정 일부분의 패턴을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내성 성질을 갖고 있고 유전자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도 유전자 동일한 걸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성질이 다를 수 있고 조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DNA만 플라스미드냐 그게 아니겠죠. 저도 정확히 공부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만약에 최악의 상황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20세기 중반에 항생물질이 등장하기 전 세균 감염증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즉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치병에 가까웠는데 그런 내성균이 만연하게 되면 이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거를 저도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내성이 많이 생기면 항생제를 더 센 걸 투여해야 되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내성 감염증이 심각해지면 듣지 않는 항생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성을 복제할 수 있도록 남용을 막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균의 종류가 결국에는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개발된 항생제로는 특정 종류의 세균들만 죽일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의 종류로 죽일 수 없는 세균들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가 무용지물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병균이 더 많아지면 사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에 인간은 그래도 해답을 찾을 것이다가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지금 이제 약품계에서 제약 쪽에서 항생제를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철수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는 점점 암 혹은 생활 속 질병에 필요한 약들을 점점 더 찾고 있고 사실 항생제는 이제 많이 개발될 만큼 개발됐고 뭔가 연구 같은 쪽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있기 때문에 철수한 제약회사도 많다고 하고요.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엄청난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항생제에 대한 개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성균이 마련해지면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점점 항생제가 이미 있으니까 이 세균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큰 병이 아니게 된 분위기도 큰 것 같아요. 뭔가 암처럼 이미 우린 정복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암처럼 좀 개발해야 될 분야가 많고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서 되게 본격적으로 삭수해야 되는 부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균이라는 것 자체가 생물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걔는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주기가 엄청 짧고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도 생겨날 확률이 사람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런 돌연변이? 그러니까 세균의 종류들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종류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중에서 항생제로 커버할 수 없는 애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괜히 잘못 항생제를 썼다가 그런 아까 자꾸 이야기하는 불균형이 생기면 대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설명해드렸지만 우리 몸에 세균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람이 살면서 병원은 꼭 갈 거 아니에요. 입원할 일도 생길 거고 그런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좀 안 좋은 균을 만나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돌연변이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라는 게 세균 입장에서 세균은 항상 많은 돌연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뭐 1부터 100가지의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해봐요. 하나의 세균이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도 항생제가 죽일 수 있는 세균이 1번부터 99번까지였던 거야. 그래서 100번의 돌연변이 그러니까 100번째의 돌연변이가 살아남았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세균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 항생제의 성분의 내성을 주도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우리가 쓰는 항생제로 못 죽이는 애가 생긴 건지 그래서 그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항생제로도 안 죽여지고 저 항생제로도 안 죽여지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 세균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자기를 공격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저는 수동적인... 돌연변이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고 살아남고 보니 내가 강한 놈이었더라가 되는 거고 이게 좀 능동적으로 적응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수동적? 자연선택이라 해야 되나? 하긴 세포라는 건 무수히 돌연변이 일으키니까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적응이라고 불리는 것도 수동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만약에 틀리면은 제가 글을 따로 남기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선 자연적으로 우연히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내성균이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아까 한 약제 내성균의 메커니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류로 인해서 점점 진화해서 항생제에 있어서 이 항생제에서 약제 내성균으로 진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한 세대의 균이 그런 항생제를 받았을 때 공격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거의 돌연변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살아남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치 죽어야 되니까 그런 항생제 물질을 받으면 죽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돌연변이 조그만한 돌연변이 돌연변이들이 생기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런 애들만 모이니까 점차 더 기존의 항생제로는 절대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처음 얘기했던 수동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살아남고 보니 내가 강한 놈이더라 그건 거고 안느님 말씀은 그것도 있고 전자우자 다 있다는 거지. 유전자에 의해서 내성이 생기는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항생제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애들이 생긴다? 첫 시작은 그 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 내가 약제의 내성균이었다. 이게 시작이 맞고 근데 그 뒤에 뭐 점점 항생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생겨나고 단백질을 죽이는 것도 생겨나고 혹은 항생제 물질이 들어왔는데 뱉어내는 애들도 생겨나고 이제부터 항생물질의 복용법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물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남은 항생물질을 다른 상황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모두 약제 내성균을 만연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바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질문들이 지식인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일주일치 처방을 항생제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처방받는 게 기본인데요. 3, 4일 정도 먹었는데 이제 증상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듣기로는 항생제가 독하다고 했으니까 더 먹어야 되냐 라는 질문 글들이 굉장히 많고 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말씀드리면 항생제는 처방받은 대로 끝까지 다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진 거 빼고 균은 아직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끝까지 복용을 하셔서 균을 확실히 없애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서 내선균의 증가를 늦출 수 있죠. 항생물질을 조금이라도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 항생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생물질을 불필요하게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피하는 게 좋은 사례가 되겠죠. 내가 처방받고 싶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약간 의사가 일방적으로 처방해주는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생제 처방해달라 하면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득 점점 딥하게 궁금해지네요. 이게 사실 깔끔하게 그렇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아까 안내님 말씀을 돌이켜보면 항생제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죽여야 될 세균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 세귄마다 죽여야 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내성도 다 다르니까 이 균이 있다 싶을 때 어떤 항생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의사들이 감기 환자한테 주는 항생제는 뭘 죽이는 항생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남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균을 죽이려고 주신 걸지 그게 좀 궁금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나의 항생제가 딱 한 종류의 세균만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범주가 있겠죠? 광범위한 것도 있고 제일 일반적인 거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픈 사람은 대략 무슨 이런 세균들 때문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지 않을까요? 다 추측밖에 못해. 저희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의사의 처방을 믿는 게 최선이긴 한데 아무래도 의사 불신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의사를 안 믿으세요? 저는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는 원래 약간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원래 되게 신뢰하는 편이었어요. 신뢰? 그러니까 믿는다고요? 아주 예전엔 정말 많이 신뢰했고 제가 수술을 했었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맹장이 터져가지고 아유 아팠겠다. 근데 터지기 직전에 제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근데 막 티를 많이 내진 않았어요. 얼마나 아프냐 물어보긴 했는데 많이 아프다 그랬는데 무슨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근데 되게 바빴거든요 거기가. 뭐 그걸 좀 참작을 했어야 됐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었고 처방을 대충 해주셨는데 뭐 염증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주셨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라라고 했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죽어서.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한 하루인가 하루 먹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몸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막 몸이 창백해지고 뭐지? 뭘 먹은 걸까? 약간 소화도 안 되고 나중에 알았는데 장이 위장이랑 대장이랑 소장이랑 이게 다 기능이 정지된 상태고 완전 상황이 심각한 상태야.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맹장염인 걸 몰랐어요? 그러면 처음 갔을 때는? 거기에 염증이 많이 있다. 장에. 이런 느낌으로만 얘기를 했고 근데 하여튼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수술을 바로 했어요.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왜 이제 왔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약간의 좀 불신이 생겼어요. 약간의 불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사례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글만 조금 찾아보면은 뭐 동네 병원에서 이렇다고 진단 받아서 대학병원 갔더니 수술했다. 저는 반드였어요. 엄청 많아요. 동네로 갔어요. 동네에 되게 유명하신 분한테 갔는데 약간 미친 거냐는 느낌으로 빨리 가라고 대학병원. 큰 데로. 화목님은 어때요? 의사의 처방이나 그 의사의 진단을 좀 믿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여쭤본 이유가 전 되게 맹신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완전 믿는 편이고 근데 안 대여보면 맹신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대여보고 나서는 오히려 맹신을 하되 여러 병원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접근이지. 그치. 근데 그거 어폐 아니에요? 맹신을 하는데 왜 여러 병원을 다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과학은 정확한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 맹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안느님이 그 올바른 복용법 얘기할 때 준 약은 다 먹어야 된다. 저는 정말 칼같이 지켜요. 먹으라고 한 약을 그런 의미로 정말 다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안 하고 저도요. 저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아봤자 저 사람의 그 의학 지식에 발톱의 때만큼도 모를 텐데 그건 맞지. 약간 그런 생각이 항상 있다 보니까 좀 맹신하는 편이어서 사실 감기 관련된 항생제 주시더라도 필요하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약을 준 걸까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도 못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처방에 대한 복용을 잘 지켰을 때 나는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따랐을 때.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병원은 왜 가세요? 잘 못 믿는 거예요. 병원은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한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대안이 법례님의 대안이에요. 여러 곳을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맹신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항생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오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일주일에 먹고 설사를 그렇게 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배 너무 아프고. 그때 느꼈어요. 무조건 큰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좋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 간단하게 언급했던 부분인데 같은 질병이라도 증상이 다르면 항생제는 다르게 처방되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항생제 폐기도 하수구에 버리는 거 말고 쓰레기통에 혹은 아까 하몽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약국에 반납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항생제는 자가진단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와의 상의가 꼭 필요하고요. 약 남기고 다시 먹는 것도 안 되고요. 독하다고 덜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병원을 바꿀 때는 이전에 처방받았던 항생제들 리스트를 꼭 챙겨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생제는 대부분 식후 30분에 복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식후 30분을 지키는 것보다 항생제는 우선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 기억해두셔야 하는 거는요. 항생제를 혈중 지속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다. 그럼 그 항생제는 8시간 정도가 지속되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8시간마다 복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마다 혈중 지속 가능한 시간이 다른데요. 뭐 4시간짜리도 있고 12시간짜리 24시간짜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후 30분의 의미를 지키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 정도이면 8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에 나눠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드시다가 위장장애가 심하게 오거나 부작용이 좀 많이 온다 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방문을 해서 부작용을 알리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항생제 복용을 달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이라는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뭐 그냥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기보다 상식적으로 밥을 먹은 다음에 그 약 약기운이 센데 밥을 먹고 먹어야 이제 내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서 식후 30분이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의사가 상생제의 양을 달리해서 처방하지 않았을까? 근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식후 30분이라 하면 근데 식후 30분은 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밤 시간은 길고 길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간의 간격은 짧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의사가 알아서 항생제의 양을 다르게 처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녁은 좀 많이 처방하고 점심 아침이나 점심은 좀 적게 처방하고 한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식후 30분을 지켜야 되지 않나?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약사분이 했던 말인데 식후 30분의 의미는 위장장애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잊지 말고 먹으라라는 형식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이제 식사시간과 묶어서 먹으라고 하면 잊지 않고 먹기 때문에 꼬박꼬박 3개를 먹으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다른 약들은 몰라도 항생제는 특히 일정 농도 유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만약에 따로 밤에는 약을 많이 넣었다라던가 혹은 요즘에는 처방들이 다 나와있잖아요. 약 몇 달인지 그런 걸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사분들은 몇 시간 안에 먹으세요. 약사분들이 몇 시간마다 먹으세요. 라고 처방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식후 30분에 드세요. 라고 처방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항생제는 농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으로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생제마다 또 위장장애 심한 항생제가 있고요. 아닌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사분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꼭 밥 먹고 드세요. 라고 첨언을 해주셨다거나 아니면 제가 받았던 항생제 중에 어떤 항생제가 있었냐면 밥 안 먹어도 시간이 되면 드세요. 라고 처방받았던 약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복용하시면 되겠죠. 혹시 그 항생제는 무슨 병이 있을 때 먹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안 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 먹은 약은 꼭 밥 먹고 먹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막 새벽에 눈 떠서 빵 엄청 먹고 약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비슷한 고민을 할 땐 있어요. 이렇게 꼭 밥 먹고 드세요. 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식사 때가 지났어. 그러면은 약이라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다음 끼니에 먹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살면서 한 번씩은 해보죠. 그래서 제가 받았던 항생제 중에서는 그냥 뭐 그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물 많이 먹고 약 드시는 게 낫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게 농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항생제의 혈중 농도가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내성에 생기기가 딱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도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항생제의 부작용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항생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장애, 설사, 복통이 되겠고요.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알레르기 증상도 있고요. 세펜계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도 올 수 있다고 해요. 저혈당 쇼크가 뭐냐면 당뇨병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급성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이유로 혈당값이 크게 낮은 저혈당 상태가 되어서 심한 공복감, 떨림, 오한, 식음땀, 가슴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위험한 게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고 방치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부작용인데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라이드계의 경우에는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위장장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병원에서는 유산균을 같이 처방을 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균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장내에 있는 모든 세균이 다 죽는데 좋은 세균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때는 소수인 안 좋은 세균이 급격하게 증식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위막성 장염이라고 한대요. 쇠팸계 등의 항생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인데 유산균을 만약에 같이 처방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원래 복용하시고 있는 유산균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와 동시에 복용하면은 오히려 항생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바는 항생제 복용 항생제 흡수가 끝난 두세 시간 후에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유산균은 마트에서 사먹어도 되나요? 약국에서도 팔고요. 마트에서는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약국에서 건강식품으로 빨고 있고 인터넷에도 또 사실 수 있어요. 사실 아니면은 따로 드시는 게 없으면 의사에게 처방 받으실 때 유산균도 같이 처방해달라고 부탁도 하실 수 있는데 유산균이 사실 하루 권장량 최대 6배까지도 괜찮은 거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하루 3번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도 하루에 3번 복용을 했었고요. 유산균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의심이 가시면 처방 받으실 때 의사에게 저 이런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본의 관련 교수는 항생물질은 인간이 무서운 세균 감염증과 싸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부작용도 고려하면서 확실하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항생제를 워낙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니까 이 항생제의 위력이나 항생제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얕게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세균 감염증과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항생물질은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복용을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최근 제약회사의 새로운 항생물질 개발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철수한 회사들도 있는데요.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는 세균 감염증으로부터 암이나 생활습관병 등의 치료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어서 항생물질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항생물질 개발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항생물질들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았을 경우 항생제로 인한 질병은 제한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인류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만 쓰라는 말씀이신 거 맞죠? 사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항생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앞으로 200년 정도는 세균 감염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오남용으로 내성균이 점점 많아지면 그 200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항생물질은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다. 네. 그러니까 사용할 때 확실히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약간 서로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 약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그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이니까 한 방에 세게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 정말 필요할 때 확실하게. 인류의 필살기로 마지막에. 근데 사실 우리가 쉽게 쉽게 먹고 있긴 하잖아요. 마치 진통제처럼.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약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게 많기네요. 들어보면. 먹는 약, 바르는 약 참 신기한 게 많잖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이야 의사분들도 많이 친절해 주셨지만 좀 옛날로만 좀 돌아가도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 의사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치. 말한들 알겠냐. 먹으라면 그냥 먹어라. 설명해준다고 하냐. 근데 사실 요즘 우리는 인터넷도 많이 발달했고 좀 원인을 알고 작용법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효과적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좀 알고 가면 좋은 상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투를 수능 때 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생각하려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안 날만 하죠. 네, 좀 많이 부족한 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고 아예 약사분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의사분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항생제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내 몸에 필요해서 주는 걸까라는 의심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맹신해서 어, 그렇죠. 사실 저도 항생제 아까 뭐 페니실린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제가 아는 거는 항생제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 전쟁터에서 살린 사람만 뭐 몇만 명이고 뭐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발견이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맞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죠. 특히 학교 수업에서도 그 푸른곰팡이와 페니실린은 거의 단골 기출문제 수준이고 신화처럼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좋은 점만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좀 신기한 화였고 내성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신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안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제가 좀 아프다든지 할 때 뭔가 항생제를 쓸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좀 적소에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